이동해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와 법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죠. 오늘은 김학의 사건 등을 달아보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우과 특수강간우혹 사건 또 곧 장자연 씨 리스트 사건 버닝썬 사건까지 뉴스 정면승부에서도 매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들인데요. 어제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장관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서 벌써부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제대로 과연 수사가 되겠느냐. 또 특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스스로가 은폐를 하기 위해서 앞장섰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가장 더 심각한데요. 경찰의 경우는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검찰의 내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스스로 조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상시 특검 제도도 있고요. 특검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내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잘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수처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공수처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특검밖에 없는데 특검으로 가려면 단순히 검찰의 내부 문제로만 국한해서는 안 되고 권력형 어떤 비리 권력형 비리의 측면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 최순실과 연관이 좀 돼 있다. 부인을 통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그렇게 김학의 차관을 임명을 강행했느냐. 그것은 그만큼 최순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김학의를 차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또 곽상도 민정수석이 경찰의 수사 등을 철저하게 틀어막았다라는 의혹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국정농단과 연계되어 있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특검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특검은 결국은 정치권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할 것 같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검찰총장이 특정사건수사검사를 지정하는 특임검사제는 어떻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검찰에서는 특임검사제도를 꺼내드립니다. 이거는 특검으로 가는 것을 피해가면서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잘해보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특임검사 자체가 사실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사람이고 또 검찰 내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파헤치기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어떤 사람이 검사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선배들이 관련된 사건 그것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느냐 당연히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김학의 사건은 김학이라고 하는 한 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검찰의 고위 간부들 여러 명이 같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 지금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사회지도층 또 재벌이라든지 이런 쪽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특임검사제도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 네. 지난번에 대검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불렀는데 안 왔잖아요. 그거 강제성이 없으니까 김학의 씨가 안 가면 그만인데 지금 대검진상조사단 활동이 두 달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강제수사권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일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2개월 연장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2개월 사이에 여러 가지 강제수사가 아닌 이미수사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새로운 쟁점들이 드러날 수가 있고 새로운 증거들이 또 나올 수가 있고요. 특히나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고 청원이 시작된 지 4일 만에 20만이 돌파될 정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과거 작년이라든가 올해 초와는 너무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달 연장된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언론에서도 지금 우리 기자님들이 굉장히 집중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면 강제수사권이 부여되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때는 조사에서 수사로 바뀔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 김학의 사건을 김학의 성접대 사건으로 하면 안 된다.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성접대와 특수강간 혐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네. 저도 특수강간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성접대로 접근을 처음에는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뇌물죄가 적용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다 만료가 돼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접대로 가게 되면 여성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 됩니다. 공범. 공범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시관계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거죠. 여성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접대를 하기 위해서 그게 동원된 게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강제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인데 피해자들이 공범으로 된다는 건 이건 상시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특수강간으로 가야지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특수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약물을 이용했다라든가 혹은 폭행이 동반됐다라든가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강간이 되는 건데 거기에는 그 폭행과 협박에는 약물 투여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특수강간이라고 하는 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렸을 때 특수강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학의 혼자 산 게 아니라 윤중천을 비롯한 여러 명이 같이 합동하여 강간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명에게 강간 피해를 당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압력과 압박과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특수강간죄에 대해서는 더 가중 처벌합니다.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피해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성접대가 아니고 특수강간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게 특수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2015년도에 다 혐의없는 처분을 내려버렸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특수강간의 증거가 없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피해자 여성. 피해 여성들의 증언입니다. 이거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거죠. 오늘 경찰청령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 됐습니다만 누가 봐도 김학이라고 생각되는 영상 그 영상을 보냈는데 검찰에서는 확인 불가하다고 무혐의 처분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은 어떤 세력이 은폐를 하려고 했다. 이게 명확해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게 은폐를 하려고 했다면 그것도 또 다른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임검사가 자기 개인적인 판단으로 독자적인 판단으로 혐의없는 처분을 내렸다고 하면 그것은 직권남용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지 판단의 잘못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주임검사에게 어떤 외압이 들어와서 혐의 처분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해야 될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안 했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수사에 부실한 수사를 나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면 그것은 직권남용죄가 되고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2013년 2015년 고무렵에 벌어진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다. 그러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각종 증거를 고의로 누락해서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 경찰 인사들에게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김학의 한 사람의 특수관관 이런 문제로만 접근돼서는 안 되고 그 사건을 축소 은폐한 권력형 비리까지 포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고 장자연 씨 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공소시효가 만료됐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 맞는데요. 최근에 우리 대검진상조사단의 김영희 변호사님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소시효가 만료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거는 해봐야 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뭔가 새로운 다른 혐의들이 포착된 게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튼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이 공소시효가 만료될 뿐이지 조사를 해보다 보면 새로운 것들도 더 나오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느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미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서 그거는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윤지호 씨가 증언 재판장에 출석해서 증언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일단 변호사님은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밝힐 수 있다. 이 사건 자체는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권력형 비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굉장히 사회적 약자 여성들이고 그다음에 또 성폭력 이런 것들이 동반된 게 성범죄에 해당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작년이죠. 우리 서지영 검사님이 미투 폭로를 하면서부터 대법원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바뀌고 했는데 피해자가 그 당시에 저항할 수 없었던 그런 사정에 대한 내용까지 감안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나 이거는 권력형 비리로서 축소 은폐했던 그런 검사나 정치권 총화대 압력에 대해서도 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정농단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론조사를 봐도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이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그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은 이미 완성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번인성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문호 공동대표의 마약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도 기각됐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마도 일부 양성 반응이라는 것 때문인 것 같긴 하는데요. 판사들이 일반적으로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심사를 점점 까다롭게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인데요. 가급적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인권 친화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마는 이 사건은 김학이 장자인 사건만큼이나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사건이고 계속 새로운 의혹들이 생산되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뭔가 축소 은폐되고 있는 정황들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강조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걸 신중하게 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국민적 의혹이 커가고 있는 축소 은폐 조작의 의혹까지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히려 완화시켜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향후 철저한 진상조사 수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말로 이제 기각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게 이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혐의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금 양성 반응이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외에도 몇 가지가 추가가 지금 다른 혐의도 있는 상태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혐의가 좀 소명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7832관님이 승리 군 입대가 연기됐는데 군대에서 수사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없어서 오히려 승리가 원한 바대로 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정치자로부터 왔습니다. 글쎄요. 군검찰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군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일반검찰이 아니고 그거는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군검찰에서 하게 됐을 때 본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되게 철저하게 수사할 것 같고 뭔가 제대로 변호를 못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군검찰에는 또 군검찰 출신 변호인들이 주로 선임이 돼서 소위 전관예우가 굉장히 거기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 입대가 연기되는 것 자체만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입대를 하게 되면 민간검찰에서 조사했던 것을 군검찰로 옮기는 겁니까? 그대로 조사 내용을? 그대로 이첩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이고 공범들이 많기 때문에 곧바로 군 입대가 되자마자 곧바로 이첩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호 공동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경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문호 공동대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번익선 수사가 차질을 빚는다. 이 정도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어때요? 네. 이 사건이 일단 수사에 급제동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번익선 수사가 완전히 가로막힌 건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적 여론입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점점 더 철저한 진상주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게 되면 그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번익선 사건은 경찰과 유착됐을 거다 이런 의혹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구속된 전직 경찰이든지 또 유총경 같은 경우에 조사를 또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경찰이 어떠한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찰의 유착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은 검찰이 지금 수사 굉장히 굵직굵직한 수사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찰 내부에서의 1차적인 조사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만약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보다는 좀 시간이 더 있다가 이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긴 하는데 하여튼 원칙론적으로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당장이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실적인 고려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경찰이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카톡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찰로 넘겼잖아요 지금. 그럼 검찰이 그걸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 수사하는 데 도움을 주라고 경찰한테 주기도 하고 이랬습니까? 일단 경찰은 독자주 수사를 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본인선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 지휘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카톡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죠. 많은 분들이 꼬리 자리기 아니냐 유총경 한 명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마는 경찰로서도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교 변호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